길거리에 보이는 작고 새카만 이것, 새끼 강아지들입니다. 어미도 없이 새끼들만 동그러니 있는 모습인데요. 그것도 모두 9마리. 새끼 강아지들은 경계도 없이 달려와서 애교를 부립니다. 이를 본 남성은 강아지들을 그냥 두고 갈 수가 없었습니다. 9마리 모두를 데리고 집으로 향했는데요. 행여나 어미가 있을까, 보호자라도 나올까, 새끼들이 발견된 곳을 다시 찾아가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흔적이 없었다고 합니다. 아이고, 저걸 다 데려왔어. 이 남성은 강아지들을 챙겨주면서도 동시에 새 가족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SNS를 활용했습니다. 그런데 워낙 귀여운 덕분에 이틀도 채 지나지 않아서 9마리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새 가족을 찾았다고 합니다. 이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으십니까? 그렇다면 사반 채널을 구독해주세요. 지금까지 이자연 기자였습니다. 간장의альных 분실을 moye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